ㅋㅋ 야 이게 더 재미있어 보이는데 오 뭐야 존나 사귄데요? 존나 사귄데요 이웃 자 로맨 야! 이게 더 재미있는데? 야 이거 잘 꺼졌네 게임! 이게 더 재미있는데요? 오! 칼을 쓸 수 있어? 퀵 쩌른데? 퀵 쩌른데? 오 이 새끼가 건방지네? 퀵 쩌른데? 아니 혜영이 이게 더 재미있는데? 오 잘 튕겼네! 아니 이거 칼 쓸 수 있다니까? 칼 뭔데 이거? 봐봐! 칼 바꾸면 옆으로 색깔이 바뀌어! 내장othsær! 개쩌는데?! 시바 이게뭐야 개멋있어 방금 봤어? 이거이거이거이거 개쩔지않아? 시바 아까 여포보다 더 여포갔네 지리는데요? 어우 이거 존나 재밌다 큰일났다 최하 시어피 마범사장 키키키 기어가키유 헐! 시발 이게 진정한 여포가 아닐까? 이제 얼음 여포가 됐다 아니 전기검? 뭐 버리지? 거북이는 달고 다니는군요 그러게요 구라색 여포가 되어버렸다 다다 니트되네 이즈터 비비 변기만 애완용 거북이 ㅈㄴ 웃기네 육지 거북이네 손령이 어때 이게 진짜 여포의 모습이거든 오 골든검 돌 굴러 가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골든여포 개짜른데요 골포 골포 아니 불검까지 준다고 퇴근하고 다시 왔어요 와 이 캐릭은 처음 보는데 엄청 무섭네요 지금 때 오 여포 슈퍼모드 됐는데? 슈퍼모드 됐다 슈퍼모드 오 여포 슈퍼모드 됐는데요 야 존나 센데? 하하하하 그냥 녹는데요 슈퍼모드 되니까 이거 다른 버전이에요 예 이거 다른 버전 다른 버전 여포 슈퍼모드 됐다고 지금 공놀이 개짜네 공놀이 개짜네 하하하하 또라이 버전이네 시발 하하하하 이게 뭐야 시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기고 전진하니까 적수가 없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갔노? 산거나 쌉 깔음 쌉 깔음 쌉깔음 그러니케 pues 자, nationalism sca wished 더 멋있어졌는데 이거를? 저 거북이 뭐예요? 제가 키우는 애완 거북입니다 기가 필요하냐? 기 필요 없지 않냐? 아이 비 역시 드리키 아이아몬드 자유를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두 줄 알았을까? vä! 치즈는 맛좋게 치즈는 치즈는 staple 치즈는 그거는 안 돼 칼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그거 되나보다 딱 그 파초님이 좋아할만한 또라이 버전이거든요 바이커니, 바이커니, 바이커니 왔다고? 바이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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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커니! 바이커니, 바이컵니로 고생하십니다 바이커니латened 와, 이게 뭐야 iya 보이커니아 미칠내끼 존나 세네 진짜 개쩌네 여러분 이거 업로드합니다 존나 재밌네요 역시 중국인들 뭐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진짜 존나 재밌어 괜히 하는거 아니거든 이거 재밌으니까 하는거거든 재밌으니까 또라이 버전이요 또라이 앵버전 저 거북이는 먹는거에요? 먹는거 주죠 형님 할거 없으면은 내꺼나 그 게임 안에 출석 좀 해줄수 있어요 출석만 해주면 되요 오늘 내가 그거 이벤트를 돌렸거든 아예 10분 접속 그냥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 점검 들어가가지고 몇분만 켜다가 점검 들어와서 떴거든 이벤트는 내가 그전에 했어 패치 들어가기 잖아 아 들어갔는데 시발 패치한다고 그거 서버 종료 5분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출석이수 다 채웠을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보 그거 아마테라스 그것도 까지만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출석 포인트는 아 그 스팅이 쎄야되는데 시발 나도 마땅히 딱히 뭐 살건 없는데 불깃이랑 불깃이랑 당장에 필요없거든 그냥 사통하고 사통하고 식량이 있으면은 그냥 두개다 적당히 그냥 받아만 주세요 그럼 좋대네 요폭 레벨 30 으 요 여행. I'm out.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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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 새끼 진짜 보스답네. 저 정도는 돼야 이 여포를 상대할 맛이 나지 이 녀석. 굉장하네 또라이 하구연. 오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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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숙지도 1일짜리 이거 먹어가지고 아 웃으시면 좋죠 저도 존나 웃긴데 지금 애들도 레벨 지금 다 190댄가 막 그렇게 여기서 발커령 응? 혜옹님 아이디 풀려서 다행이야 그죠? 너 그지 저 안 풀렸으면 혜옹님 울었다고 폰 좀 받은 것 같은데 저기도 혜옹님 그 환불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멀었어? 네 아직은 얘기없고 아뇨 별 반응은 없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새X 여기 어디서 체력 채우려고 그거를 용서 못한다고 이 녀석은 어 씨이발 칼 하나 남았지 불감 하나 먹으면 또 그가 된다 내가 이거 모을 때마다 세지인지 모르겠는데 툴스 끝났다 아무진아 이제 신양 받아주세요 신양 어차피 있긴 있어야 되고요 장수로 키운 다음에 또 안에 또 포로 박아 놓고 해야 되니까 이번엔 미스에서 쳐들어가는데 안 나가시진 않겠지 그래도 이거는 좀 최신 버전이니까 괜찮지 않을 거야 파이배 음 아 으 음 아 음 아 음 여다 뱉으면 어떻게 먹어 인성질 이런 미친 용봉탕 해먹어버릴라 아직도 17억이란 X같네 욕나올라 야! 말 부서양! 야! 말 부서양! 아니 X발 이건 뭐야 야! 야 이 X발 미친 이걸 어떻게 잡아 아니 미친놈아야 턱상 7억이 미친놈아 아니 당황스럽네 방금 거 실화냐 아니 나 방금 뭘 당한 거냐 대체 아 아 아 아 아 오케 가부사나 주네 또 didn sixty 아 너 캣 cost 아 ichte 어acakt 이케 다는 경험치 눌빵을 해야겠네 헤헤헤 니가 뭘 할 수 있지? 오이 씨발 년 뭐야 아니 씨발 년 나와, 씨발련아 아니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아니, 존나 세네 이 보스가 하나같이 다 족밥이 아닌데요? 게임 쉽다가 약 받다가 대가리 터지겠네 자라면 게임 쉽지 않습니다 아 же 게임 쉽지 않네요 게임 쉽게 지내주는 건 젊은 ден 오우니 슈바 이게 뭐야 오우니 슈바 뭐야 지랄 히타로 없네 야 이 씨발 들어가졌네 저거 잡고 갔어야 되는데 뭐 주는지 궁금했는데 아이템 좀 아쉽네 야 이 씨 인성 거북이 인성 어디 안 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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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퐈 IDEA 아니 레벨업으로 아직도 안단 말이야?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지? 야 이씨 그냥 들어가지네? 야 이씨 그냥 들어가지? 야 이씨 그냥 들어가지?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헉, ㅈㄴ 쎄네 초선이 ㅈㄴ 쎄라나? 아니, 아니, 아니 오질감이 아니 살살 좀 해라 미친 비둘기가 아 갑옷도 줘 이거는 좀 맛있네 이거는 뭔 마초야 안하지 바로 빼버리지 아 그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원군용처럼 쓸 수 있는 걸 주나봐요 별로 안 좋긴 해요 여포폼이 훨씬 좋긴 해 왕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개꿀잼이네 핵버전 이래서 중국 친구들이 핵버전 하는구나 됐어 이날을 위해서 장릉검을 6발이나 모아놨다고 아 김타님이세요 어서오세요 김타님 결코 또한 이 녀석 김타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취지직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금망치 필요없지 않을까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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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전기 2도 저런거 있나? 거의 없긴 해 아 핵버전? 핵버전은 있지 이런거 있긴 하지 야 장난치지마라 야 여기서 안나가지 어 그래 어 나 순간 소름 돋았다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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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병신 뒤에는 그런 것밖에 안 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맞아요. 아니 저게 뭐야. 또 플레이하는 거 있던데. 구갈량이 있네. 이 우갈량 개새끼. 우갈량 죽여버렸거든요. 왜요?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우갈량 시발새끼. 그쵸. 손절하고. 네. 싸가지 없는 놈. 조만간에 광식님한테 힘 한번 받으면 광식님 손절하거든요. 왜요? 왜요? Tube. 좋아. 잘하네.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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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미실 들어가려면 붓이 있어야 되나? 원래 링은 안 주더라고요. 초록색 링. 예 부시 주던데요. 벌집삼겹살 잘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부시 갖다 버리긴 했는데 벌집삼겹살이요? 형님 방송 안 하세요? 아니 형님 방송 안 하세요? 벌집삼겹살 저도 먹고 싶습니다. 벌집삼겹살 저도 먹고 싶습니다. 아 앞에 거 안 열고 왔네. 아유 쉽지 않다. 어차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여기 왜 타고 싶습니다. 아유 쪼피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아유 쪼피가 더 잘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 으흠 으헤헤헤헤헤 으헤헤헤 으흠 으헤헤헤 으헤헤헤헤 으흠 나 발광되네 왜 이렇게 발광하는데 한 번 걸리면 뛰시니까 팔강한거 아닐까요? 사실 죽기 싫어서 저런거 아닐까? 간절히 살고 싶었나보네 이 녀석 안살려주지나 이 녀석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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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льзовался 근데 의미가 수상하다고 하고싶어 우리를 끌고싶어 어떻게 해야 한 거야? 뭐하는거야? 어? 어? 안 나오네 걔네들 얇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 칼은 뭐지? 처음 보는데? 특수 칼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죽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죽었다. 어차피 한번 죽었어야 돼. 후기 시원하구만. 역시 여포다. 고마워! 쩜쩜쩜쩜 cka 와 r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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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죽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씨발 몇놈이나 있는 거야. 진짜 쟤 선 넘었네. 씨발 드디어 끝났네. 끝난 것 not bad. 끝난게 cybersecurity. 끝난게 끝난게 아니었네. 흐흐흐 ㅅㅂ 이게 뭐야 ㅅㅂ 아니 ㅅㅂ 이걸 어떻게 깨 이 개새끼야 보스들이 막 오아 비쩌있네요 짐보스가 누군지 궁금해서 이어야겠다 내가 짐보스가 누군지 궁금해서 이어야겠다 여이씨발 그냥 죽었어?! 저 이런 짐보스가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나 이런거 썼으면 됐는데 그치? 안 썼네 괜히 왜 안가져?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혼넘네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진짜로는 척이 죽어 뚫뚫뚫뚫뚱 연기 이새끼 일로와 이게 동물분소가 중요하네 보스를 동물로 만들어서 잡아야되네 하지만 바로 요령을 터득했다 끝판은 결국 조조였어요? 예 진조조인데요 4마리 나오던데요 스쳐도 한방이던데 진조조 다 동물로 변신시킨거에요? 예 스치니까 한방에 죽던데 그냥 슥 긁으니까 죽던데요 뭐 재밌네 재밌네요 아니 근데 좀 존나 원래 핵버전이 그래 원래 말도 안 돼야 재밌거든요 존나 말도 안 되네 개씨 말 ㅋㅋㅋㅋㅋㅋ 아 존나 말도 안 되는 게임이네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한글자막 by 한효정